안녕하십니까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 뉴 제주일보 한라일보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을선거구고요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할 패널 기자는 한라일보의 김도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공통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는지 출마의 변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22대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에 녹색정의당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강순아입니다. 제가 실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결혼을 하고 좀 아이를 갖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생기고 이제 태어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맞이를 했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생각 이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기 너무 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좀 우울한 어떤 기간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저를 닮은 이 수많은 제주에서 존재하는 투명인간들에게 정치가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치가 바로 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합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집 걱정하는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를 아이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가난해진 어르신들 그리고 빚 걱정에 시름하는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연은 파헤쳐지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제주를 우리 정치가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역할을 자임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약들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대표적인 세 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선 제주에서 점점 청년층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월 만 원의 청년 임대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제주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경제적 기반을 이제 갖기까지 비빌 언덕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위기 문제인데요. 탄소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게 이 대기업, 대규모의 사업체들입니다. 이 대규모 사업체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인 제약을 맡고 있는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업들이 녹색 경제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자리들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과 그리고 지역 산업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돌봄 공약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육아로 평생 돌봄 실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부엌을 통해서 공동으로 돌봄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원제로 의료 돌봄 역시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관련된 전략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제주도를 돌면서 많은 도민들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정말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주 지역 경제가 너무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체감하는 것은 IMF와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결국 제주 지역 내에 내수가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광에 의존하는 제주도이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상황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자본이 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순환경제산법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자본의 어떤 이동 구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역의 유출 조사를 진행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본이 지역 내의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역 재투자 촉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이 저는 코로나 시기 때도 그랬고 우리 탐나는 전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다시 대폭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 공공은행을 설립을 해서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역의 금융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저소득층의 어떤 지원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동연 기자께서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강순아 후보님의 인지도라든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많은 도민들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단 시간은 아니었고요. 제가 8월부터 제주 성관위 사거리에서 아침 인사를 하면서 도민들을 만나 뵙는 걸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구면이라 반갑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봤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도민분들이 많이 생기시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분들의 요구들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어떤 비전 역시도 이야기를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22대 총선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같이 중심의 선거연합 정당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 정의당의 차를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이 차를 제주 곳곳에 돌을 누비면서 정당연설회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노동의제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전하기도 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 부모님이 계신 정의당은 이제 녹색당과 함께 녹색정의당이라는 선거연합 정당을 구성하셨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경우도 지금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최근 정치 동향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당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같은 과정은 비단 지금의 어떤 총선만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매번 총선 때마다 이런 새로운 정당들이 출연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거대 양당에 흡수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봐왔습니다. 이번 총선 또한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 정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당과 그리고 세진보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1년간에 노동당 그리고 진보당 녹색당 이 진보 정당들의 선거연합 정당을 함께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런 비례위성 정당의 비판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같이 이제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 정당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제주시 을지역 선거구에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와 그리고 진보당의 송경남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아마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님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주도에서는 지역구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로 저 강순화 후보가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올해 중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될 텐데 제2공항 사업 추진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제2공항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연금평가를 진행을 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전략환경연금평가에서 지금의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제2공항의 부지에 숨골 그리고 철새의 문제 그리고 소음의 어떤 문제들이 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민경청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그것이 채 어떠한 해명도 잊지 않은 채 봉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시가 예정이 될 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고시가 된 이후에도 제주도와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것을 최종 결정하는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환경연금평가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이 채 해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76%가 넘는 도민들이 이거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표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요. 기초자치단체 도입하는 거 제주시 행정구역을 두 개 더 나눠서 서귀포시까지 세 개 구역 안 이렇게 해서 민선 9기 때 함께 해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간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도민분들의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좀 이제 반영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도민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함께 의견들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이제 행정구역의 어떤 분할 문제로만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는 어떤 입장에서의 부분은 되게 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제주 도민들의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연동인 비례대표제로 도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웅 기자님. 네. 강순아 후보님 생각하시는 제주시 을 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주 지역 내에서도 인구 격차와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격차와 그리고 출생률 역시 같이 맥을 같이 하는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제주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 재산 등이 없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학비, 생활비, 주거비까지 자신이 온전히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서는 1호 공약으로 지방대부터 무상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1만원 청년 주택으로 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의 문제는 단순히 아이 한 명이 아동수당을 얼마 주느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좀 더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함께 돌봄을 지역에서 함께 책임져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제주도와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움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도지사라고 하는 이제 엄중한 임무에는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 이 현안들에 대한 부분들의 추진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을 제대로 잘 이제 해결하고 중재하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그리고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그리고 오동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들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탐라대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의견을 이제 충분히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사업 추진으로 진행됐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요.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지금의 어떻게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가장 큰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도 내 병원에서도 이 안정적인 진료를 담보하기 위해서 의사의 어떤 충원에 어려움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 내 환자분들은 타지역이나 수도권 중심의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 의료부의 어떤 부담이 이제 가중되고 그리고 정작 제주에서는 지역의 의료를 또 다른 어떤 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반드시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인기 과목의 특정 과가 아니라 필수 의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이제 비인기 과이지만 필수적으로 이제 있어야 하는 그런 의료에도 골고루 이제 의사의 충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 집단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책임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사자의 이 충분한 어떤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내리꼬기식이 어떤 행정, 정책 집행으로서 그 현장은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뜻에 따라서 의사가 이제 충원이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대에서도 실질적인 이제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이제 고려하는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 뭐 위기라는 얘기는 참 오래 들려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시 을지역 관련해서는 1차 산업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경쟁력을 좀 제고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안 해법 고민하고 계시죠? 네, 고민이 깊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의 1차 산업이 되게 위태롭다라고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의 농가 인구는 7만 5천여 명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8%나 줄었는데요. 그래서 농촌이 정말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지 면적을 보더라도 5.5%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원인은 젊은 층들이 1차 산업으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농촌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후위기의 피해 그리고 농자재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는 물류비 부담이라고 하는 이중 고충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우리가 정말 선택하는 선택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달려있는 직결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그리고 또 다른 농업의 생태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농민들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목표 가격 보장제라고 하는 농민농초 1호 법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주도에 해상 물류 공사를 설립을 하고 기후위기 피해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농업 이외에도 농업 분야의 7대 공약으로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출마하고 있는 녹색 정의당 후보 강순아입니다. 제가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된 첫 질문은 백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는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그 질문의 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 사회에 희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당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북합위기 시대에 접어든 지금은 정치의 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진보 정당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네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다시 뛰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그리고 불평등 해소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최선두에 녹색 정의당과 저 강순아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정의당과 강순아에게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을 선거구 녹색 정의당 강순아 후보와 오늘 만남 함께했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라일보 김동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통해서는 지면이고요 헤드라인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요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